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전력 인프라를 책임지는 공기업 한국전력의 빚이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부터 잇따른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일부 수익 구조 개선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올해 수조원대 영업손실을 낼 전망입니다. 이런 흐름대로라면 한전이 법정 한도에 걸려 한전체를 찍어 빚 돌려막기를 하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초유의 위기 상황에 내몰릴 수 있습니다. 22일 한전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한전의 총부채는 201조 4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200조 원을 넘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계기로 급등한 국제에너지 가격이 주된 요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올해 수조원대 추가 영업손실이 날 경우 내년 이뤄질 2023년 결산 후 한전체 발행 한도가 확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내년 말 이후 한전은 필요시 추가로 한전체 발행을 못해 운영 자금 마련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전은 누적 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유재선 하나증권 애널리스트는 보고서에서 2024년 대규모 이익성장의 근거가 될 원자재 가격이 아직 다소 높은 수준으로 머무른 점은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욱 AI 앵커였습니다.